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당 통합을 위해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만나라고 조언했습니다.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와 오늘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해동하고 당의 분열이 있으면 총선의 큰 악영향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에 이 대표는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것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전 총리는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제도의 기본적 취지를 지키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이 대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.